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두는거 아니야? 혼자 못둔다? 뭐 사람을 다 구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봅시다 어..다른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이 갑자기 안돼가지고 쓰읍.. 어.. 일단 가봅시다 오른쪽에 뭐 있나 보고 쉽고.. 뭔가.. 오케이 아..아..여기에 사람 수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들어갔을 때 멈춘 거 보니까 지하를 먼저 하자 아..마우스 커서 미안합니다 이놈의 마우스 커서 자꾸 저기가 있는 거 왼쪽 일하고 적힌 게 두 명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아..오른쪽부터 갑시다 쓰읍.. 우연히.. 하게 돼가지구 우연히.. 이즈이.. 흐흑.. 아..아..하.. 숨 한번 쉬는 건가.. 뭐구나 여기도 혼자 하는 곳이 아닌데? 아 위에부터 갔다 와야되나 뭐구나 아래가 아닌가봐 위에부터 와야되나봐요 괜히 한바퀴 돌은거 같다? 에이 흐헣헣 시간낭비 개어졌네 밧줄 올라타서 저기서 저걸 해야되는거 같고 그쵸? 죽어야될거 같은데? 원하는 바에 위치로 가지않을까요? 아 이게 아니야? 야아 가는거 가긴 가야되나보네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저 옆에 밧줄을 어떻게 다녀? 야아 오른쪽에 답 없었는데 아래 뭐가있나? 어떻게 가야되지? 밧줄을 타야 밧줄을 가지 아 아 일로 암벽을 타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척 척 히히 아 오케이 아 여긴 그게 좀 가자 가자 점프 한번 하자 점프 한번 하자 오케이 가자 아 왼쪽 차 차를 먼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느낌 느낌이 쩌고 쩌고구만 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어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인 것 같은데 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지 알아서 미네 도와주는 얘네 얘네 누구냐 설명이 없어 어 혼자 안 되는 것 같군요 뭔가 있겠죠 가다보면 저기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오케이 이오 알았으 힘 힘이 필요할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네 뭐지 이오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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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지렸다.. 두뇌플레이 지렸어 지렸어..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된다는 색깔은 всей 짐이죠.. 국물관계 좋아하 Sept 그냥 가도 되나? 어 뒤에서 몰진 않네 오오 야 하하하하 야 뒤도 체크해야 돼 아 아씨 가만히 있던 이만 갑자기 움직였네 게임 내용이요? 퍼즐이요 대강 스토리가 세상을 구하는 느낌이랄까 어 아 으 으 으 으 으 흐흐흐흐 아, 아 끝인가 보네? 뭐야? 으, 아 막대기 버려버렸어 갑시다 가입시다 1, 2, 3, 4, 5, 6, 7, 8 아직도 한 10명 찾아야 되는데? 19명이었나요? 그죠? 꼭대기부터 가자 아, 미리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재미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미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는 사.. 아닌가? 여기가? 사람 채우는 데 아니었나? 중간이었나? 뭐하는건데? 뭐하는건데?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아, 아 이렇게.. 아, 끌고 가는거구나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까? 아우, 잔인하다 야, 잔인해 버려버리네 예영 쇼 아, 메이플이요? 이거.. 이거 마무리 해야죠 전부 한번 합시다 아.. 모인기네.. 아, 잘못했다 으흐흐흐흐흫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왼쪽에 그거 있었죠? 올리는 거였나? 잡아 땡기는 거였나? 어휴 어휴 아, 감 잡았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모여모여 점프 한번 하고 갑시다 다 같이 모여서 오케이, 갑시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하에.. 허잇자 저요 뭐 다른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아우, 게임비 비싸잖아요 얼마였죠? 21,000원이었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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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감져봤어 아우, 무섭다, 야 멈추는 거구나 일단 올라가보자, 뭔지 모르겠다 아, 이해했다 뒤진 거 같은데 야, 잔인하네 잔인해, ES 어떻게 하든지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야, 지금 뛰면 안 될 거 같은데 아, 죽었다 아우, 야 어떤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지 돌아가게 내비둬야 될 거 같은데 아, 멈췄다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 타이밍 언제지? 아니야, 아니야 구정시키는 거 아닌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뒤에서 한번 더 막아야 될 거 같은데 어, 아닌가 보네 그냥 멈추는 건가 보네 아닌데 죽은 거 같은데 야, 맞네 그냥 멈추는 거 아니네 돌아서 저 타이밍이 아니, 하필 저 타이밍에 저 타이밍에 맞춰야 되네 흫 아 멈춰놓는 거 아니야 돌리는 거 맞아 하필 저 타이밍에 와, 하필 저때 들어가네 아, 아니야, 너무 빨랐다 야 하필 저 타이밍에 저때 딱 터져야 되네 하필 위험했다 아, 죽은 거 같다 될라나? 야, 저기에 맞춰야돼? 하하 됐죠? 어 에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어. 진짜 잡았어 이번 자들을 잡았어 이제 알았어 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오케이 뭔데 아아 이어서구나 끊은 것 같은데? 어휴 그냥 가면 되는건가? 뭔가 이상하다? 왜 저건 돌아갈까 와 저 발판에 맞춰야된네 안다고? 어 오케이 타이밍 알았어 아 지금 갔어야 됐는데 늦은 것 같다 아 아아 가서 써야됐는데 땀 생각하느라 개념 세이브? 그렇지 바로 가이드 오케이 아아 아아 이것도 맞춰야돼? 미치겄네 하필 떨어질 때 저것도 맞춰야된다고 여기부터 거나 왠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갔었는데 아아 으음 크으으으으으으으음 으음 으음 아아 됐고 안정권 애스러운 것 같애요 어.. 내려가는건가보고 야아 가운데 있어야되네 깜짝놀렀네 바람불이 길렸다 물 물 올려 올려 숨 쉬러 가야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뭔데 올라가는거 어.. 딱봐도 이제 뭐가 뭐 어떻게 해야될지 각이 다 나오네 뭐지 갈 수 있나 안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가야되지 갈 수 있나 걸치나 하아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닌거 같애 흐흐흐흐흫 뭔가 필요하다 이거 아닌거 같다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 아 맞는거 같은데 아 아 어떤식이지 머리 쓴다 자 이렇게 돼있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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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뭔가 있을거 같은데 여기다 한번 돌아보자 아니야 답 없어 무조건 저기서 해결해야 되네 야 무슨 방법을 써야되지 이제 이거를 뭔가 활용해야될거 같은데 단순 피지컬인가 초고속으로 설마 끝에까지 해놓고 아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뭔가 아래에 뭔가 있겠구만 두개가 있어 야아 대충 눈치 깠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먼저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위에께 뒤에 떠야되잖아 그치 아닌가 그냥 그냥 갈수있나 아 그냥 가면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는거야 어 갑자기야 엄청 놀랐네 야 뭐지 내 생각인데 이걸 하면은 얘가 나올거 같은데 야 뭐지 다음에 뭐가 나오는거 일단 경험해봐야겠지 이걸 누르면은 이걸 누르면은 아 아니네 와 이거 알았어 뭐하는건지 알았다 잠깐만 잠깐만 왔네 떨어지는건가? 아 귀신이 있는데 아이씨 아 쟤 안 쫓아오는구나 가야 쫓아오는 오브구나 빛이 없는데? 왜 안오냐? 아 오는구나 아 알았다 아 저기 밧줄인데 밧줄을 올라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무빙에 계속도 처음 생각이라구나 슈퍼점프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어 위로 잠깐 갔다가자 뭐있는거 같다 아 그냥 먹네 점프하라는거네 또 온다 또 온다 뭔데 뭔데 아니 위에 막혀있어 뭐지? 아 아래로 가는거였구나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케이 어? 뭔데? 바로 점프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위를 안갔나? 아 그런거 보구냐 나는 귀신을 왼쪽으로 땡겨놓고 점프해야되나 하고있었거든 어 됐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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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야 긴장감 지리네 아이씨 야아 뭔데 왜 데려가 이유가 있겠지? 흐흫 아아 저기로 가라는거구나 뭐지? 이유가 없나 이게? 뭔가 이유 있는거 같은데? 일단 가봐 어 흐흫 알았어어 알았어어 이유를 알았어어 뭔지 알았다 어 이유 찾은거 같애 이유 있을 이유가 있네 그리고 어어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 아 이유이 이유 알았어어 이유 알았어어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 아 근데 왜 귀신이 안 쫓아오냐 너무 이라 그런가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거 누르잖아 그죠? 귀신이 쫓아와야되는데 아래에 있는건가? 이거 아니야? 아 귀신이 아래에 있다 근데 자꾸? 그럼 이건 안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 뭐지? 귀신이 위에 있어야되는데? 아 이거 맞는거 같은데 귀신을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오냐? 어 뭐야 이거는 왜 어 어 맞다 맞다 아 이거 맞나보네 어 맞나보다 된거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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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냐 이거는 밧줄을 타야되겠구만 아 아 미는거구나 또 있을거 같다 아이 그럴거 같더라 아 또 나타났군 이번엔 무엇인가 가봐야 알 수 있겠군요 아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니다 아 아 하 하 하 하 하 문을 다시 닫아야되는건가? 아니 아 이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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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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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았어요 음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얘를 일로 유인해와서 닫고 가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저걸로 쥐 야 뭐냐 또 이번에 아래겠죠 봤죠 아 또 나왔어 아니 왜 이번에는 뭔데 데려가는데 죽이는게 아니라 데려가 죽이는게 아니라 데려가 어 어 키스에서 손 부려놓는 죽는건가 아냐 아냐 자연스러운 스토리 같은데 왜냐면은 그게 아니니까 갑자기 계속 죽이다가 갑자기 끌고 가 아 아 안다다시 부금이 필요할때였군 부금이 필요할때였군 아 이렇게 살아 살아났군요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보네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보네 아 뭐하는거냐 어딘가 길이 있을텐데 길을 모르겠네 그냥 밧철타고 위로 올라가는건가 괜히 괜히 내가 한바퀴 도는건가 밧줄 알고보니 그냥 밧줄 타는거 아니야? 위로 옆으로 가는게 아니야 이거 밧줄 아니었나? 이거 이거 아닌데? 아 뭐지? 아 여기있구나 와아 아까전에 돌았을때 없었던거같은데 원래 열려있었나? 네오 못봤나? 어 위에 막혀있어요 안들어가지고 아 여기도 아니에요 막혀있어 여기가 쿤이야 흰 이야 뭐야 허허허허허헉 흫 쓰읍 프뤼 미련 이미 아 알았다 자꾸 버티는건가보네 어우 개전이다 와 오 깜짝이야 죽은줄 알았네 아래에 불빛있는거죠? 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간만에 만났더니 갑자기 빛이 나왔는데 뭔가 저걸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그렇지 뭔가 아닌거 같더라 아 이걸 끝으로 옮겨가지고 발판을 해야되는구나 잘못했네 죽어야겠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걸 끝으로 옮겨가지고 사다리에서 점프해서 넘어가는건가보네 완벽하죠?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뭐다 어우 위험하다 한번 더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또 물고기들을 만넘이고 또 물고기들을 만넘이고 아래인거 같죠 이번엔 아니네 위네 ㅋㅋㅋㅋㅋ 아니 그럴거면 물속에 자꾸 왜 빠지라 그러는게 아 뭔가 아래도 있고 원래 떨어지는거 같구요 아 아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걸 주겠다 끄는 끄는게 안되네 아 아 분리를 시켜서 가는거구나 아 아닌데 뭐지 아오케오케오케오케이 오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걸릴거 아니야 뭐하라는거야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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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는거지 그 다음에 뭐하는거지 저거를 빼야되는데 어떻게 빼냐 하아 설마 초고속으로 아 역시 와아 지렸다 야아 느낌이 이거 같더라 저거 이거 올려보내야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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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요것도 수상한데 아 올려보내는거 아니겠죠 옆에 뭐있나 옆에 뭐 없고 올라가는건가 뭐구나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야 분위기 그게 있어 심상치 않다 음 그게 필요하겠네요 점프해가지고 저거 빨간거 치는거 같은데 왼쪽에 하나 있었죠 그게 필요할거 같은데 이거이거 아 내려가야되는거 같은데 이걸 위로 어떻게 보내지 그흐흐흐흐흐흐흐 이걸 보내야되는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아니란 말이지? 야 뭐지? 옆에 뭐 없지 않았나? 아니 이거 무서운 게임 아니고 그냥 퍼즐 같은 건데 이건 의미 없잖아 이거죠 아 저걸 어떻게 올려보내냐? 위에 닿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래에서 못 칠 텐데 같이 안 올라간단 말이지? 이것만 위로 올려보내면은 난 어떻게 올라가냐? 일단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위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아니야 여기서 저걸 눌러야 되는데 뭘로 눌러야 되지? 그게 문제네? 저거 어떻게 빼냐? 왼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깰 수 있는데 뭔가 필요한데 어 여기가 이게 아닌가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뭔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구멍 아니야 이거? 아닌가? 눈이 사온가? 이거 아닌가 보네 아 아 아 지금 메이플 돼요 근데 경기매 끝까지 하자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죠 야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닫지? 닫으면 나 치는 거 아니야? 나오는 길이 있나? 아 나 알 것 같아 이거 맞네 닫아놓고 왼쪽에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가 구멍 갔다고 한 길이 있잖아요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맞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이거였네 아아 벽인 줄 알았네 저거 아아 아주 좋았다 어 그럼 이제 하나가 해결됐죠 어 벽인 줄 알았어 저거 이걸 빼라는 거는 이, 이 두 개를 아마 같이 빼야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아닌가 보네 흐흐흐흐 이거 나중인가 보다 이건 저거부터 하고 와야 되는 거 아 왠지 하나로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 봅시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바출 아니야? 그냥 누르는 건가 보네 어 아 그냥 누르는 건가 보네 못됐네 다음 야아 아아 누르고 바로 타라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거다 다시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누르고 바 바로, 바로 어떻게 타냐? 점프가 점프가 안 되던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아 아 흐흑 흐흑 흐흐흑 지도에 컨트롤도 필요하네 야 진짜 뭔데 끝이야? 그 다음은 뭔데 다음이 뭐냐? 저기서 뭐 해야될거 같은데 다음은 뭐야 여기서 뭔가 하는거 같은데 위에 뭐 있었나 역시 맞았군 이야 딱 봐도 요거를 떼야되는거 같구만 그럼 떼야되는거 같구만 아 맵 들어가기 앞서 과자 하나 먹고 갈까요? 어우 어우 아